아아아아 우와아아아아아아아 우와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세이아 언니 봐 봐봐 좋아 세이아 언니 봐 와아아 와우 이쁘다 아나 아 하나 둘 셋 어머 네 나오고 네 캐서있습니다 네, 일단 저희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렛츠 겟 크래지! 안녕하세요, 위키위키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와주셨는데요 저희가 갑자기 게릴라 공연을 열게 되었다고 많이 와달라고 부탁드렸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보러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추운 날씨인데 정말 기다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감기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갑자기 왜 여기서 게릴라 공연을 하게 되었거든요 저희 팬 여러분들과 저희가 그쪽으로 원하던 리얼리티! 리얼리티! 리얼리티 촬영을 하게 되었어요 맞아요 오늘 아침에 7시 30분에 저희도 여기서 게릴라 공연을 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맞아요 오늘 아침에 저희도 많이 당황스러웠는데 낮던 사람이 여러분들과 좋은 기회를 갖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질 것 같아서 너무 행복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곧 있으면 다음 앨범이 나오거든요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 많은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이제 마지막 곡으로 저희 타이틀 1집 앨범 타이틀 곡은 우리 아들라큐 걸프렌드 좀 더 얘기해요 좀 더 얘기해요 오늘 아침에 제가 제가 앉았거든요 오늘 실에 그래서 안 돼! 안 돼요? 많은 얘기는 하지 말아요 많은 얘기 아직 왜냐면 제대로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얘기하고요 그리고 저희의 아침의 모습을 리얼리티 본방사설을 통해서 보면 되니까요 맞아요 그렇죠? 아무튼 저희 그러면은 그러면은 오늘 언제 하는지 저희도 몰라요 네 저희도 어디서 언제 하는지 모르고요 저희 정말 그건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정말 처음 알았거든요 오늘 리얼리티 찍기 하는 걸 알았어요 오늘 저희가 그 그걸 탔어요 뭐야 X 뭐야 스카이 X를 탔어요 와 너무 재밌어요 잘했대요 스카이 X를 탔는데 무섭기는 했는데 제일 쎄 타보셨나요? 네 무서워요 여러분 타보세요 웃기고 있네 웃었잖아 그래서 아무튼 스카이 X를 타고 저거 저거 뭐야 도깨비 마을인가 도깨비 바람 도깨비 바람 타고 도깨비 바람 타고 지금 서울린대 와가지고 되게 재밌게 놀이기구를 진짜 오랜만에 타봤는데요 너무 재밌었고 여러분도 이렇게 만나가지고 저희 위키미키를 알릴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아까 아까 걸으면서 저희가 홍보를 했는데 어떤 분께서 아 그렇구나 이러면서 이게 저희를 새로 아셨다는 듯이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너무 기분이 좋았고 오늘을 통해 저희 위키미키라는 그룹을 더 많은 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앞으로 더 활발한 활동과 많은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 저희가 기대 많이 해주시고 저희 2집 어제 안무 연습했거든요 기대도 좋습니다 여러분 아주 아주 멋있으니까 기대 잔뜩 해주시고요 금방 금방 나오도록 할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고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도와줘 여러분 이렇게 짧은 공연 보러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추운 날 너무 고생하세요 따뜻하게 들어가시면 꼭 전기장판에 들어가세요 간장판 네 감기 조심하세요 여러분 네 감기 조심하시고 저희는 마무리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Let's get crazy 위키미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Janek 아유 강에 은혜 실 walked in 수입자 할타 할타 축하! 축하! 축하!